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요즘 테슬라 주식이 화제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주초에 하루에 테슬라 주식이 하루에 12% 이상 하락을 하면서 미국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 한 종목이 상당히 단톡방을 달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주 초쯤 이 주제를 다룰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워낙 사람들 관심이 많고 저희 PD도 이 주제를 빨리 다루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오늘 집에서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Don't catch a falling knife. 그래서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마라. 이제 테슬라 주식이 6개월 사이에 꿈을 주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한동안 얘기를 했는데 반년 만에 주가가 65%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펀디멘탈 회사의 펀디멘탈이 좀 안 좋아지는 것 성장성 수익성 뭐 이제 이런 이슈도 있지만 약간 그 팬덤이 일론 머스크 관련돼서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매니아들 층이 있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오른 면도 있었는데 하여간 이런 팬덤이 붕괴가 되면서 주가는 더 펀디멘탈보다 많이 급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어제는 주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기존 투자가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냐. 그 다음에 이 주식을 안 들고 있는 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 언제 이 떨어지는 칼을 잡으면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머스크, 일론 머스크 천재 경영자의 정신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의 그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지 한 2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테슬러 경영에 이분이 이제 전념을 했던 그 이유를 보면 많은 투자가들이 공감을 했는데 그린 에너지를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 가능한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에 되게 지속 가능한 성장에 아주 눈을 떴고 그것의 베스트 플레이, 최고의 기업은 테슬라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제 그 컨셉트의 개념에 동의한 많은 투자가들이 초기 단계부터 특히 해외에서 많이 투자하고 국내에서도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는 본인이 테슬러 CEO가 아닌 오히려 더 나아가서 세계를 구하는 그런 의인이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생각이 여기 보면 이제 본인들 트위터 계정에 올렸던 그 배트맨, 자기는 이제 그 외로운 배트맨 같이 고담 시티를 지켜보고 있는데 트위터를 인사한 후 특히 이제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악이 상당히 많은 이런 세상, 고담 시티를 비교를 해서 여기를 구할 의인은 자기밖에 없다. 배트맨으로. 아이언맨이 아니고 배트맨입니다. 그래서 묘사를 했고 특히 이제 그 시장에서 많이 부담을 느낀 게 이분이 정치적인 그 커멘트, 의견을 많이 밝히고 그런 관련된 표를 트위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인수의 가장 큰 이유는 표현의 자유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런 걸 하는 건 좋은데 많은 여섯 개 기업의 CEO, 특히 세계 주요 기업 중에 하나인 시총이 뭐 1조 달러가 넘었던 그런 기업의 CEO 입장에서 너무 이러한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소신, 이런 철학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 주가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분이 배짱이 두둑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틀 전에 이런 것을 그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세계 그 그 해에 최고의 인물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이제 타임즈지가 1년 연말에 선정하는 Person of the Year가 상당히 화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전에 선정이 됐는데 내가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하면서 이제 약간 농담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또 댓글은 하여간 많은 투자가 분들이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뭐 이러한 그 개인적인 이슈, 감정적인 이슈를 배제하고 투자는 항상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관련돼서 크게 이제 4가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이 영상에서 그것을 답하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성장성이 얼만큼 지속이 되냐? 이 부분은 약간 둔화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 50% 성장하겠다는 건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고 성장이 좀 둔화가 된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가정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5%씩 성장하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익성, 대량 생산하는 회사 치고는 물론 패러디 같은 데는 마진이 30%가 넘지만 대량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로서는 처음 아주 높은 마진을 달성했고 그 부분이 경의적이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수익성이 악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제품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서 가격을 조금 반납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수요가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주가에 녹아있는 것은 테슬라 브랜드 기업가치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개인 브랜드가 녹아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결국 결제 해지를 해야 됩니다. 경영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걸 종합해서 우리가 주가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많은 부정적인 리스크 요인은 반영이 돼 있어서 지금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다른 자동차 회사랑 비교하는 것은 약간 넌센스예요. 그런 것들은 실제 자동차나 소프트웨어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 회사는 자동차를 만들지만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를 5, 6년 테슬라가 다른 회사보다 앞서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결론이긴 하지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한 5년 정도 추정치를 조금 최근에 하향 조정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 그 다음에 이 회사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반영을 해서 몇 가지 가정을 제가 5년 동안 보수적으로 한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인데 금년에 매출액이 아마 4분기가 2, 3주 있으면 발표될 텐데 한 806억 달러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100조 원 좀 넘는 금액이죠. 그리고 131만대를 팔았으니까 대당 판매가격이 6만 1,500달러. 상당히 훌륭합니다. 한 8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매출이 매년 50% 증가는 불가능하고 25% 증가로 제가 낮췄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하면 2027년이 되면 한 400만대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2천억 달러.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차량 가격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범용 모델이 나온다고 제가 가정을 해서 조금 더 훨씬 더 쉽게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차. 그래서 테슬러가 2027년에는 400만대를 파는데 평균 단가는 5만 달러. 그래서 금년보다 작년보다 한 20%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순이익률을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15%를 잡으면 매출액 곱하기 순이익률 15%로 하면 순이익이 한 300억 달러쯤 되는데 한 40조원쯤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의 퍼가 17배인데 그것보다는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도 높고 한 20배를 잡으면 6천억 달러. 그래서 시총 6천억 달러니까 지금 3,400달러에서 매년 주가가 한 12,3% 올라가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이 회사가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는 좀 더 업사이드가 있고 물론 이것은 되게 보수적인 가정이어서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한 12,3%는 좀 보수적인 주가 상승의 가정이고 이것보다는 높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있습니다. 최근 이제 일부 월과 애널리스트들이 지난 4,5년 동안 아주 조용히 지내린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동안은 완전히 틀렸다가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인데 GM, 포드가 퍼가 5,600밖에 안 되는데 여전히 20배면 비싸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약간 이런 점은 간과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테슬러, 그 다음에 수퍼카를 만드는 페라리, 폴쉐,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을 한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 4개 도요다, 일본의, 독일의 벅스워겐, 미국의 GM 한국의 현대차, 현대차도 이 반열에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전세계 자동차 업종은 리그가 2개입니다. 그래서 럭셔리 차를 만드는 명품 회사 럭셔리 브랜드, LVMH, 캐링, 에르메스 이런 회사들이에요. 여기는 페라리가 영업이익률이 24%, 폴쉐가 20% 경의적으로 높습니다. 보통 자동차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한 5, 6%, 잘해야 7, 8% 되는데 그것의 한 3% 되는, 3배 되는 영업이익률을 가진 데는 브랜드 가치도 뛰어나고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기 때문에 퍼가 높아요. 그래서 페라리는 한동안은 퍼가 40배가 넘다가 지금은 좀 내려와서 34배, 폴쉐는 한 20배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차를 500만대, 8, 900만대 만드는 도요다, 벅스와겐, GM, 현대차가 더 큰 자동차 회사지만 이런 데들은 원래 주가가 밸류에이션을 페널티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경기에 되게 민감하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구조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경쟁이 치열한 부분에서 살아남은 회사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퍼가 항상 낮았거든요. 그래서 뭐 5배에서 10배 사이. 그런데 이런 범용 회사랑 아주 럭셔리 세그먼트는 두 개의 리그가 틀린데 저는 테슬라를 럭셔리 세그먼트에 넣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지만 이 테슬라 브랜드는 아주 독특하고 충성도가 되게 높은 고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한 17% 현재가 되는데 그래서 20배의 퍼가 그다지 높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LVMH 회사가 24배의 퍼 를 받고 페라리가 34배, 폴쉐가 20배를 받는데 테슬라가 그것보다는 조금 낮아도 한 20배 정도의 퍼가 부여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현대차 정의성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뭐 정의성 회장 상당히 좋아하고 되게 경영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 모든 차를 모두 현대차가 생산하는 모든 차를 소프트웨어 카로 만들겠다. 상당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결국 21세기의 자동차는 결국 거의 대부분 다 전기차로 될 텐데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을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히클을 만들겠다. 그러고 모든 생산 과정을 설계에서 부터 제조까지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하면 제조 원가가 20% 다운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만큼 현대차가 전기차 부분에서 전통업체 치고 제일 잘하는데 여전히 테슬러와 격차가 많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테슬러다는 그런 마음을 속내 일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테슬러가 프리미엄을 받아야죠. 저는 테슬러를 우리 집에서 한 5년 넘게 타봐서 얼만큼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지 제가 아는데 이미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기차 회사이다. 기계를 몬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저는 컴퓨터에 바퀴가 달린 그런 느낌이라는 것을 실제 많이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소프트웨어 분야 하는 전문가들을 제가 몇 분을 봤는데 다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는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한 5, 6년 앞서 있다. 그 간격은 최근에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프리미엄을 밸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점도 한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가을에 메타 주식이 폭락할 때 세상이 꺼질 듯 하듯이 이제 우리 메타 주주들은 걱정을 했는데 작년 10월에 88달러 이제 주가 바닥을 찍고 지금은 127달러 무려 44% 바닥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주가가 60% 이상 하락을 했죠. 하지만 여기는 메타가 확실히 자란 것은 저커버그가 회사의 구조조정, 물론 이제 회사를 떠난 사람들은 안타깝고 힘들지만 회사의 주주를 위해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10%가 넘는 인력을 감원하는 아주 획기적인 구조조정안을 발표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테슬라도 머스크가 컴백을 하고 뭔가 획기적인 이러한 회사를 업그레이드 시킬 방안을 발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중요한 이슈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장기 성장성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전통 자동차 업체들 우리가 보통 타는 휘발유나 이제 디젤 기반의 자동차들은 장기 성장성이 계속 떨어졌어요. 전세계적으로 얼마만큼 내연기관 자동차가 팔렸냐 이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인데 여기 보면 80년대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다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한 연 9천만대 차가 매년 팔리는 수준을 도달하고 나서는 이제 기본적인 성장은 없다. 성장성이 없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프리미엄을 전혀 못 받는 거죠. 오히려 페널티를 받죠.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특히 전기차 전반적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매년 50% 장기 성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제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성장성이 조금 그것보다는 꺾여서 그것보다는 훨씬 낮은 한 2, 30% 매년 성장을 할 것 같고 실제 한 2, 3일 전에 발표된 4분기 생산하고 딜리버리 판매 인도 그 실적을 보면 4분기에 40만 5천대를 받아서 이제 전년동기 대비 31% 근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생산은 한 44만 대 정도 했는데 인도를 40만 5천대만 해서 한 3만 대 재고가 이제 누적이 되는 약간 이제 수요가 좀 위축되는 그런 현상에 나타나서 그리고 가격을 조금 인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테슬라는 충분히 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매출 총이익률이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한 16, 7%대 했는데 최근에 28, 9% 거의 30%에 육박을 해서 GM Ford의 거의 두 배가 돼요. 그만큼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뭐 원가나 이러한 그 여러가지 코스트 비용이 내려가면서 가격을 많이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금년하고 내년에 테슬러의 가장 큰 변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사이버 트럭. 그래서 이제 사이버 트럭은 특히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일론 머스크도 2023년 금년에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돼서 출시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스틴 공장에서 양산 준비를 하는데 계속 지연이 돼서 저도 좀 걱정이긴 하지만 올해 중순에 이것이 된다면 되게 모멘텀이 회사가 생길 것이고 중국 수요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수요가 위축이 됐지만 중국은 14억 인구 중에 그 중산층 이상은 상당히 그 여유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같이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이 몇 억 병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중국 핸드폰 중에 아이폰이 1등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만큼 고가의 제품을 좋아하고 테슬러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서 가격이 다시 조금 인하가 된다면 그리고 경기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다시 수요는 중국에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픽업트럭이 아주 중요해요. 국내에는 없는데 그래서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을 보면 반 정도 반 이상이 SUV고 한국도 뭐 그 추세를 따라갑니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세단 승용차 만큼 팔리는 게 픽업트럭이고 그 픽업트럭에 이제 가장 그 이제 핵심으로 등장할 것이 그 저 사이버트럭이다. 이제 이런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회사의 장기 성장성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모멘텀이 있느냐 얘기를 했고 이제 수익성 마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차값은 이제 많이 코로나 이후로 올라갔어요. 자동차 회사를 너무 과도하게 원가 상승을 고객한테 정가하고 그것이 이제 먹혔는데 원래 자동차 업체들은 전통으로 내연기관을 파는 뭐 벅스와겐, 도요다, 현대차, GM 이런 데들은 영업이익률이 장사가 안달 때는 거의 돈을 못 벌다가 장사가 제일 잘 돼도 한 10%를 못 넘겨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영업이익률이 5, 6% 그래서 이제 모든 상장사의 영업이익률보다도 낮죠. 이제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진짜 안 좋은 해 금융위기 때 같은데 이제 적자를 냈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뭐 안 좋을 때 15% 좋을 때는 17, 8% 정도 내는데 최근에는 원재료값이 커어디티 값이 내려가면서 원재료비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가지 간가상각, R&D 이런 다양한 고정비가 판매 대수당, 판매 유닛당 고정비가 이제 축소가 되면서 그 마진이 되게 높아졌는데 그래서 이 수익성 좋아졌던 부분은 고객들한테 일부 좀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가를 인해할 여력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수익성 좋아졌던 부분은 수요를 다시 좀 되돌릴 수 있는데 이제 가격을 많이 낮추면 약간 수익성은 악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면 대표적인 예인데 그 영업 마진이 2분기 때 한 15%에서 3분기 때 한 17%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회복이 됐지 않았던 것은 이제 원재료값이 여전히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공장, 미국의 텍사스 어스틴 공장, 베를린 공장이 이제 램프업 된다고 그러죠. 새로 공장을 지으면 이제 공장 가동률을 올리는데 각각 공장당 주 2000대를 생산, 연 기준으로 한 10만 대 정도 생산밖에 못해서 가동률 기준으로 한 40%쯤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됐고 그 다음에 달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비중이 테슬러도 큰데 해외 매출을 이제 US 달러로 환산하다 보면 이제 환 부분에서 손실이 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세계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원재료값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스틴하고 베를린 공장은 램프업이 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강달러도 이제 끝났죠. 그래서 가격을 좀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뭐 이미 중국에서는 이제 가격 인하, 디스카운트를 본격적으로 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작년 말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가격 인하를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를 하여간 좀 본격적으로 해서 수요를 다시 부추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2023년에 되게 중요한 것은 각각 25만 대의 생산 규모인 베를린과 오스틴 공장이 이제 정상화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완전히 돌아오면 이들 공장이 거의 뭐 100% 가당이 되면서 고정비가 내려가면서 이제 판매 단가가 하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를 보면 상위 공장이 계속 늘려서 75만 대 규모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아마 구정 때까지 좀 공장을 50이 일부 가동하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가 65만 대 요거 두 개 합치면 140만 대 되고 베를린과 그 다음에 미국 텍사스 호스틴이 각각 25만 대 그래서 190만 대여서 올해는 한 160만 대 정도 생산하고 판매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충분히 생산 여력이 지금 있어서 내년까지도 가능하다.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이제 중요한 요소가 성장성, 두 번째가 수익성, 세 번째가 이제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이제 테슬라 제품, 기업에 대한 브랜드, 그 다음에 일론 마스크 개인적인 브랜드 그런 브랜드가 또 이제 테슬라 판매, 자동차 판매에 많이 도움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결자 해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시그널은 무엇보다도 이 주가 폭락이 일론 마스크가 이제 무슨 뜻인지 시장이 소비자가 투자가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본인이 무엇을 잘못 하는지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그 한번 재산을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 보죠. 그래서 여섯 개 기업을 이제 본인이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여기 이제 뭐 시가총액이 400조 원 넘는데 지분이 옵션 같은 거 다 포함하면 한 25% 되는데 그중에 반이 담보로 들어가서 실제 여기서 이제 본인의 경제적인 가치는 지분이 한 50조 원 뭐 남짓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의 재산가치에서 더 큰 지금 비중을 이제 차지하는 건 스페이스 엑스 입니다. 스페이스 엑스가 최근에 이제 아 그 증자를 하면서 그 라운딩을 돌아가는데 기업가치가 좀 더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미 165조 원을 기업가치고 실제 지난 3년 동안 4배가 올랐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지분을 제일 일론 마스크가 많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트위터를 57조 원에 인수를 했는데 이것은 뭐 가치가 지금 10조 20조 원밖에 안 될 겁니다. 100% 갖고 있어도 값이 많이 떨어졌고 그 지하터널을 뚫는 보직컴퍼니가 7조 원이 된다고 그러고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는 오픈 AI 뉴럴링크 인공지능 관련된 데 들 참여하는데 아 전에는 이제 테슬러 가 입은 전체 그 경제적인 자기 재산에 한 7 80% 가 테슬러 인데 지금은 오히려 테슬라 주가가 폭락해서 스페이스 엑스가 더 큰데 본인이 다시 이제 테슬러 가치를 다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본인이 결정을 할 거고 가장 이제 큰 그 최근에 두세 달 사이에 주가가 폭락했던 가장 큰 이슈를 우리가 이제 좀 추정을 해보면 테슬라 인수 전에는 이분이 자기 시간에 뭐 하루에 한 18시간씩 일을 한다고 그러죠. 일주일에 6일을 일을 하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80시간 100시간 일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인수 전에는 하루 일과의 한 4 50%를 테슬라에 보내고 나머지 4 50%를 스페이스 엑스 두 개의 이제 가장 중심축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 정도 되는 시간을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 보냈는데 트위터는 당연히 시간을 안 보냈고 인수 전에는 근데 트위터 인수를 하고 나서는 여름 이후로는 트위터에 70% 이상을 보내고 테슬러에 10% 20% 밖에 안 보내니까 결국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다시 과거로 언젠가는 돌아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본인이 전에 이제 트위터 CEO를 뽑겠다고 얘기하고 그 대신 그 조건은 자기가 소프트웨어랑 데이터센터 관련된 일은 본인이 계속 책임을 지겠다. 가장 핵심이니까. 근데 아이가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으니까 강한 메시지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 관련돼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5년 추정치를 갖고 2027년 5년 후입니다. 그래서 한 300억 달러의 순이익을 낸다고 가정을 하면 뭐 한 40조 원 정도 이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미국 시장의 11500보다 조금 프리미엄 받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고 성장성이 높고 자동차 외에 다양한 그 지금 부가가치 있는 서비스가 앞으로 그 뭐 그 회사의 접목이 될 거거든요. 물론 이제 로보틱스 같은 거 가정을 안 해도 그러면 한 6천억 달러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800조 정도 되는 회사가 된다고 보면 주가가 지금부터 한 연 한 12,3% 올라가고 자사주 매입이 되면 주가가 업사이드가 더 주당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제 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작년부터 강조를 계속 그 우리 유튜브에서 해왔지만 투자라는 것은 내가 경제적인 이익 그 기대 수익률을 갖는 거에 대응해서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 리스크를 우리가 항상 챙겨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테슬러의 5대 리스크를 제가 작년 2022년 초부터 계속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5대 리스크를 제가 10월에 이제 트위터 인수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강조를 하고 이제 특히 그 일론 마스크 키맨 리스크를 1등으로 올렸어요. 그때 10월 11일 날 영상인데 그래서 이 점은 여전히 유효를 합니다. 그래서 업사이드가 장기적으로 높은 주식이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다. 두 번째는 주가의 변동성은 계속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 비중이 아주 높아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 리스크. 중국의 큰 공장을 갖고 있고 중국 비즈니스를 하고 중국에서 파니까 어쩔 수 없는. 특히 미중 관계가 계속 마찰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성격이 강하고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많이 영입을 하지만 또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키맨들이 상당히 떠나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애플이 전기차를 통해서 자율주행으로 갈 텐데 막강한 경쟁자가 진입을 한다. 이제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고 현금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무적인 관점에 있어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말에 현금이 한 210억 달러. 25조원 이상 차익금을 개하고 나서도 순연금이 그렇게 많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은 유지가 되니까 돈 걱정은 없는 회사고. 우리가 보통 영업에서 벌이는 현금 흐름을 Operating Cash Flow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꼭 해야 되는 설비 투자를 뺀 것을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3분기에도 한 4조원 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회사의 누적이 되는 금액입니다. M&A를 하거나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거나 그래서 이미 현금 포지션이 한 25조원 되고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좀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되는 미국 주식 테슬라 얘기를 제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가는 절대로 제 생각에 팔면 안 되는 리스크와 리워드가 좀 유리한. 그러니까 뭐 주가가 여기서도 조금 흔들릴 가능성은 당연히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성은 여전히 있고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진 국면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